혹시 너머팀 본 이메소 가능하시겠습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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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가 되시나요? 가능하시겠습니까? 가능하시겠습니까?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우리 팬분들이 보고 싶지 않은데 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음악이 준비가 되십니까? 뮤직 큐 제자리 네 아니 이렇게 잘 할 거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축하하셨어요 제가 맘에 드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첫사랑 우리의 마음을 맞춰주는 성공인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핑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 첫사랑 멤버들의 팀워크와 우리 팬분들의 사랑이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우리 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첫사랑분들이 준비한 무대를 보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? 우리 예암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 곡 속에 저에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라이브로 보신 분들이 저희 여러분이 그 목소리를 못 들으셨대요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을까요? 네 네 너무 좋아요 아까 저희에게 말씀드렸던 응원법 아쉽게도 못하신 분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크게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? 네 기대할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